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로 번역한 히브려 나하르는 넓은 의미로 보면 유아기부터 청년기를 말하는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성년이 되는 기준인 12세로 봅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이기에 노안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성전 내부에서 잤다는 것이지 지성소에서 잤다는 것은 아닙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들로 번역한 히브리어 베니는 나이나 신분상의 차이가 형격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정하게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어입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교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혜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수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혜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마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실제로 임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그 얘기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암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재물은 피흘림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예물은 피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고의로 반복해서 현재에도 진행 중인 죄는 어떠한 제사로도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성전문 여닫는 일을 맡아서 한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눈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옷을 찢고 크게 뉘우치며 죄를 뒤집어 쓰는 등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은 최북단에 있는 성읍으로 원래 이름은 아기스였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성읍이기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1절에서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했기에 본절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각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의 엘리 제사장의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들어놓고도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고 또한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은 엘리 집안을 전면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약계를 빼앗김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세상에서 밟히는 소금이 되는 장면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는 것에 개인치 않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송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